두 손 올리며 스쿼트 내려가 볼게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호흡 마시며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다리와 발끝 열어 좌우로 사이드 스쿼트 내려가 볼게요. 발끝과 무릎 같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주세요. 발끝 열어보기 한 다리씩 뒤로 보내 런지하고 무릎 들어 터치해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무릎 터치할 때 꼭 내쉬어주세요. 반복을 더 해주세요. 다리와 발끝을 더욱 뺏기 다리와 발끝을 더욱 뺏기 좌우로 돌아와주세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바닥 터치해볼게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뒤로 밀며 따라해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뒤로 밀려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뒤로 밀려주세요. 스쿼트하고 슬로우 버피 할게요.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 단단하게 만들고 동작 따라해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뒤로 밀려주세요. 허리 꺾이지 않게 복부 힘주고 엉덩이 뒤로 닦아주세요. 저기서 12 Bh Dot 팔 힘으로 상체 들었다가 내려와 슈퍼맨 자세에서 팔꿈치 당겨 W 만들어 볼게요. 팔 들 때와 팔꿈치 당길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팔꿈치 당길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팔꿈치 당길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 주세요. 하이플랭크 자세에서 한 손씩 반대쪽 어깨 터치해 볼게요. 엉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복부 힘 주며 동작 따라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양손 열면 좌우 탭해볼게요. 탭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탭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런지 내려갈게요. 손으로 골반을 잡아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며 런지 따라해주세요. 손으로 골반을 잡아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집중하며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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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트하고 발터치하며 중심 이동해볼게요. 발터치할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호흡 내쉬며 한 다리씩 무릎 접어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을 가슴 가까이로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따라해주세요. 팔꿈치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만나요. 팔꿈치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만나요. 팔꿈치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만나요. 팔꿈치 대고 엎드려 엉덩이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옆구리부터 복부작용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팔꿈치 대고 엎드려 플랭크 해 볼게요. 팔꿈치 대고 엎드려 플랭크 해 볼게요. 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서 버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 하고 무릎 접어 팔꿈치로 터치 해 볼게요. 팔꿈치 터치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호흡 내쉬어주세요. 두 손 잡고 크게 내리며 스쿼트 내려갈게요. 로프를 바닥으로 내리치듯이 손을 힘있게 내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리씩 뒤로 보내며 런지 했다가 앞으로 키 차 볼게요. 키 짧게 호흡 내쉬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모아 스쿼트 하고 일어나며 손 크게 돌려 볼게요. 손을 크게 돌릴 때 호흡 내쉬며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으로 걸어가며 하이플랭크 손으로 걸어 돌아오며 일어나 만세해주세요. 다리는 고정하고 손으로 걸어갔다가 걸어 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